이렇게 가리해 주셨는데요. 어떻게 식사는 다들 하고 안 드시고 오셨어요? 왜 안 드셨어요? 아 어떡해요. 아니 어떻게 밥부터 먹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 지상군 페스티벌 육군 버스킹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버스킹 공연 4회를 맡은 일병 남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떨리네요. 아 정말 이렇게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. 어떻게 여러분 공연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정말 되셨나요? 밥을 안 드시고 오셔가지고 배가 많이 고파서 소리가.. 아 알겠습니다. 저희 이제 인원들도 이제 공연 준비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또 잘 하셨으니까 질서를 잘 지키시면서 재밌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MC가 처음이어서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계룡의 아들 계룡의 자랑 김경민 상병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어때요? 늘 봐도 새롭지 않아요? 네. 그렇죠. 새로우신 분들은 정말 새로울 것이고 늘 계시던 분들은 늘 새로울 것이고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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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자 바로 두 번째 순서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어 볼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아침에는 감미로운 목소리가 최고죠. 그렇죠.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두 번째 순서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어 볼 시간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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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븐 담아 밀드야 무릎을 다가 I'm super shy I'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y Make your mind make your mind 너의 행동이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이 함께면 질릴 텐데 나도 My baby, my treasure I swear my forever My baby, my treasure I love you forever My baby, my treasure That's why I really like to come on And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자 그러면 2023년 지상궁 페스티벌 계룡군문화축제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관람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룩! 경례! 감사합니다.